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무리를 빚은 가수 최종훈이 5년 만에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15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 사이트 페니콘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약 5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메시지에서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.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저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다며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.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 약 5년 만이자 특수 준강간 혐의로 신형을 산 뒤 만기출소한 지 2년여 만입니다. 2007년 FD 아일랜드 멤버로 데뷔해 팀에서 기타와 키보드를 담당했던 최 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2016년 1월과 3월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5월 구속됐습니다. 교수증권은